2021년 3월 1일 수요일 아침 7시 35분 불꿈봉 작년 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어제 종가매매 종목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뉴욕증시에 관련돼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매매 종목은 구형테크로 대응했는데요. 종가매매 1류용으로는 아직 나오지 못했고 제가 추천한 이유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계좌분 중에 너무 매수 시점이 빨라서 그동안 한 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빠져있는 동안 반등도 하락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하게 되면 1류용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던데요. 1류용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2류용으로 금을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1봉상으로 구형테크에 흐를 보시면 지금 상승 중에 있는 금봉에서 어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전기차와 관련된 테슬라 구형테크는 아이오닉5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합니다. 또 기아차에 EV씨도 곧 나올 예정이고요. 이러한 전기차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형테크는 들고 계시면 언제든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금봉입니다. 가장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가 대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하고 테슬라 부동차의 주가가 테슬라가 무려 20% 정도 어젯밤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한 5일 동안 내리던 테슬라 주가를 하루 만에 그냥 회복시켰습니다. 매일같이 테슬라 주가가 빠져가지고 미국의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울하다고 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20% 가까이 구분하면 그동안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비트코인도 5만4천 달러를 넘어섰고요. 5% 이상 지금 비트와 복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이고요. 테슬라 주가 20% 등 올해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했다고 보면 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바로 미국의 7연물 국제 금리가 1.6까지 올라갔다가 1.5 전반째로 금리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프레 우려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좀 감소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뉴욕 증시에 낙관들일 때 모두가 환호할 때 그렇게 생각같이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또 갭 상승해서 올렸다가 빠지면서 다치기는 한 조합분으로 변동성의 이러한 부정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는데요. 어제 이러한 뉴욕 증시의 급증 테슬라의 급증이 우리 시장에는 상승으로 하다 갈 것 같습니다. 당중에 미국 구체 금리의 이러한 쓰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선물지수도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되는 아주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이러한 오늘 한의가 있습니다. S&P 상승이 테슬라가 그냥 지도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S&P에 큰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가 오늘 미국 증시가 장승해 앞으로 이상일 때까지 뛰었다가 지금 7.6%로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은 테슬라가 그동안 6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600달러까지 쭉 빠졌다가 사실은 20%가까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전체 적기차 주가 상승에 일조론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구형테크, 정가매매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갈련주,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벤트 우리가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상승이 있어 가지고 전체는 다 수익을 낸지는 못했지만 이벤트를 수익으로 되던 흐름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구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달러 감세 또 그리고 유가는 2.6% 정도 WGI가 하락을 했습니다. 금값은 살짝 올랐고요. 이건 지금 도정장에 테슬라가 좋은 기회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전기차는 어제 제가 불꽃봉시판의 종목상부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연기가 가솔린 강으로 가는 자동차가 이제 회보하고요. 앞으로 전기차가 안전히 기장을 솟구할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은 올해 여름까지도 강하게 솟구 나가는 이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나스닥의 폭등 또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말씀 드렸고요. 우리 뉴욕 증시 금방에 뉴욕 증시를 착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국회 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나스닥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1.6%로 간편히 승을 했습니다. 몇 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지난, 작년 11월에 오른 이유고요. 가장 큰 나스닥의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 일본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어제 일본 증시도 좀 아시아 증시 중에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더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이 이렇게 글로벌 전체 증시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실 수 있고요. 애플과 페이스북 이런 부분도 거기에 흥분 앞으로 이상 또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내 소식으로는요.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접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오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 대규모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오스트리아엘리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간호사가 사망을 했는데요. 좀 진단까지도 있냐고 싶은데 위로 각국이 접종 허용으로 지금 또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경우를 65세 이상으로 오늘 감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400명대로 이렇게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리 두기 단계도 접종을 할 거라고 보면 5단계에서 4단계로 이렇게 낙지해서 조금 완화하는 이런 거리 두기만 할 것 같은데요. 이미 400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5가지는 백신을 맞고 있다 그러고 감소되는 상황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는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단 회의를 하는데요. 어제 이낙연의 민주당 대표 타임을 했습니다. 대권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윤석열이 보고 있고 또 이재명의 이런 지식주 이낙연이 지금 갈 곳으로 있어가지고요. 한간에는 대선 대권에 이런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이낙연의 홍보를 보면서 정신이 치마주의 상담을 나눠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안개가 많이 피해있고요. 중국과의 영국이 굉장히 쉽습니다. 인교차도 커요. 낮에 가실 때는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더운 날씨가 있습니다. 상담의 특지를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들어가는 종목들 어떤 종목에서 종목들에게 힘을 주는 동목 힘을 주는 동목 힘을 주는 동목 힘을 주는 동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전자 연일 지금 2월 들어가 있고요. 3월까지 이번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일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생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직 지금 상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에 이런 이벤트가 너무 어제 올라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은 있어 민수의 제2기목원이 참여한다는 비트코인 관련 점입니다. 이벤트가 대장수로 쭉 올라왔는데요. 전 흐름들은 미적대중단 그리기술기사 SBI 1S 등록도 중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HMM 해상 운인과 관련된 이런 종목 대안의음재가 코노선 TK 토니카라고 비중지기는데요. 과제는 조금 소중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해상 운인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런 원자재와 운인 상승가 마무리해서 실적개선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HMM은 지금 작년 영업일이 20조원에 달하는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많이 부은 운동이라 실적 오늘 정도에는 조심스럽게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닉기술 콜 빅기 스피 또 13 신청하는 스마트 버티 때문에 이런 각자 상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승이 이어질지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준석열 관련주 아이텍 대륙 또 태양 등록 같은 새로운 등록 에서 준석열 관련주 가 떠옵니다. 파평윤 씨 펑 하나 때문에 중앙고등학교 출신 데 전문과 관련된 등록 다 올라가 전문과 맹랑하게 이유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짧게 짧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적게 움직였던 운진은 이 회장이 윤 씨인데 합혁윤 씨 같은 합혁윤 씨다 그래서 이 운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차익매물이 엄청나게 나온 선물로 반응을 반응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전개인계 대상 주소 후보분들이 다 나올 텐데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반복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쪽에서는 윤석열이 22%대의 극복적인 지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인지 이재명인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국수를 희민 세력이 낙은 동맞도 있고 이낙연은 어느정도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석열과 이재명 사망이고요. 이재명은 또 희미약 합니다. 새로운 여당의 새로운 인물로 이방들의 진정 국 유시민 제3기계에서 한 4명 정도가 들어온 대중인데 조금조금 주짐 가치 제보 금융이 나오면서 하나하나 위박이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정치 마주에 의미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 한번 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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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온 신조가 백신 여권 도입 관련해서 다온 신조가 상당히 신권 안 도입 어쨌든 라온 신조가 노 흐름 피 아주 쉽게 삼 점 하지 못 했는데요. 매직 흥 특 미 television 중 JDG 플레스폴 플랩 BME 로 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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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에서 건설단지까지는 포항해 있습니다. 기술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펜오션, HM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깊은 기종이 있었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우리는 어차피 쇼박드가 없고, 쇼박드의 흐름도 오늘 좋은 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디스로 말씀드리고 지금 종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구형택도 여러분들에게 큰 상심을 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권위가 성공적자 기원국이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종목의 종목으로 가져갔던 이러한 고해안, 국민관련그룹 그리고 흔자와 관련된 실적이 개선된 고해안입니다. 아주 짧게 지금 나와있지만요. 이 5등분과 자격증과 다음선을 그려넣기 때문에요. 크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5등분, 4등분을 없애면 하나하나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거래가 바뀌었죠. 우리가 여기 오늘 월요일날 제시해서요. 이제 화요일날 이와 같은 생성을 수익으로 가져온 고해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초과, 파티스조, 기존감사, 커뮤니티까지 모두 공공직자 할 수 있도록 하고 합치면서요. 이 공공직자를 배워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8시 40분에 공공, 카톡으로 공공직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아침 보시고요. 조금 이따가 8시 40분에 카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